딸기 아빠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니야 아니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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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요 기다려 딸기 말고 딴 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딸기 있어? 딸기 딸기 맛있어? 딸기 좋아? 딸기 뭐 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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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많이 먹어? 맛있대요 비싸도 사줘야 되겠다 딸기 사줘야지 옆모습 이쁘네 은준아 배살 봐 은준이 배 어딨어? 배 보여주세요 아이구 침 흘려 거기에 은준이 배지 은준아 머리 자르러 갈거야 머리 자른거 뭔지 알아? 머리 이렇게 썩뚝 썩뚝 자르는거야 은준이 뒷머리 좀 자르게 은준아 머리 자르러 가자 양말 주세요 양말 좀 긴장했으니까 악을 보기 해야하네 손카 State 아 이뻐라 머릿속에 누구요? 초긴장 상태 완전 긴장 상태 아 원래 머리를 쭉 길어서 파마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 맞춰서 이렇게 기는 것도 괜찮겠죠? 그게 차라리 나 그게 더 나아요 위는 예쁘고 밑에만 조금씩 아우 암천해 아우 좀 걱정했는데 그러니까요 아우 더 똘똘해진 것 같아 이렇게 자를까요? 네네 오빠는 안된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믿을 수 있어 그럼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애기한테서만 할 수 있는 아 해주세요 해주세요 둘이요 어른 와서 밥 먹어야지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 귀찮더라 아우 귀여워 귀여워 벌써 귀여워 아우 이거 봐볼래? 아우 이거 봐볼래? 아우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자르니까 아우 이거 너무 귀엽다 아우 너무 귀엽다 조금 기다려줘 용감 용감 용감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처음 미용실 하루 미용실 성공이다 아우 너무 예뻐 잘 잘랐지 오우 귀여워 머리 안 길러도 되겠다 그거 내가 뭐랬어 아우 귀여워 옆에 길이랑 괜찮으세요? 네 너무 이뻐요 아 제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믿으니까 그냥 아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닦고 나면 아우 영찬 아니야 영찬아 은준아 들어갈게 오빠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겠다 이야 아우 이뻐 어떻게 저렇게 영재 깐 소리도 안해 은준아 팔 줘 네 팔 줘 네 반대쪽 선수 할 수 근데 거의 지금 겁먹은게 좀 많이 은준아 선생님이 첫 선물로 해주셨어 선생님 너무 감동해 너들 이명 받다고? 아우 제일 그렇게 제일 물어봐 아유 그냥 물어도 뭐해 물어 우리 이제 가자 70년도 인간이 너무 감사해요 응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로 Leon